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은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투표를 통해 그때까지 적립된 상금을 가지고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저거는 뭐야? 너한테 뭐에 앉혔어? 나 움직였어. 더 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충만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있습니다.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.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. 당신 뭐야? 여기 관계자? 이 게임은 배웠어요!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! 그런 놈이 왜 다시 기어 들어와? 한 판 더! 하나! 하나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